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고바울 목사님의 제사와 질병에 대한 간증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에게 제사나 예물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이나 절간에 또는 우상 앞에 또 점쟁이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 모두 금합니다. 또 사주나 관상을 보는 것들도 모두 물질을 잘못 쓴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범죄를 한 분들은 거의 물질적으로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충남 옥총군 안내면에서 하시는 어떤 군사님이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식도암, 간잘렴, 디스크, 당뇨병 등등 이렇게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하다가 차도가 없던 즈음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들은 전보러 가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십일조 안 내고 주의를 안 지키고 각종 앙심을 품어서 제약을 보냈을 때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악한 양들이 그에게 들어와서 각색병으로도 역사하고 가난으로도 역사하고 심지어는 체질까지 변화까지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질적인 변화가 악한 양에 의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체질이고 자신의 성격인 것으로 압니다. 20대 젊은 사람인데도 70, 80노인같이 힘을 못 쓰게 하고 경쟁력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 나쁜 쪽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청년이 노인의 기력을 가집니까? 그들을 만나 우상 숭비한 지약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지약을 해기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청년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술 먹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는 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온 원인을 방흥기도를 통해서 알아보면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길 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하고 고주망태가 되어 망나니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마치 내 인격이고 체질인 것처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때 이렇게 한 죄를 회개시키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쉽게 떠나지 않으면 금식시키면서 회개시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안수하면 술마기가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결과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고 기묘하십니다. 안내명 권사님의 경우도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그 권사의 딸이 마침 병간호차 함께 있었습니다. 그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제사진에게 제사음식하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역하겠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어떻게 거역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왜 그게 죄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병이 올 수 있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 원인과 문화적 전통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런 병이 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제재에 있던지 말씀에 순정해야 합니다. 그 권사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의 경의를 말하고 이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 많던 병이 싹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경우는 그분의 질병은 거의 즉각적으로 다 낫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그 권사님의 병만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농협에서 재산을 담보하고 대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의 사업도 어렵게 안 되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잇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불러드립니다. 병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으로도 아주 최고의 괴로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상 섬긴 그들의 죄악상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고사 지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가에서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믄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 악한 영은 때가 되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환란 가운데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상한테 제사와 예물을 바칠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 가난과 질병이 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바올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저주는 즉각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들어온 모든 것이 안되게 만드는 주주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노니 즉각 묶임맞고 떠나갈 쪄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